호잘덜 호잘덜 어떡해 나 아직도 못 골랐는데 속이 미식미식거려 지금 나도 지금 그랬다? 맞아 나도 그래 널려서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치세요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어 조용히 말했는데 T90 넘는다고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맞다 올라와야겠다 이번엔 누구죠? 저인데요 오 은상 민정이네 자 얼굴 뺄게 찍으러 가세요 신경이 쓰이죠 호호와 어 허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새봄이 건은 확실한데 뭘 뽑을지. 안 열어도 된다가 있더라고요, 그거 눌렀었는데. 안 열어도 된 데가 있어? 아, 그래. 진짜 안 열려고요? 왜? 계속 고민했어요. 어떡하지? 열까 말까. 아, 뽑는다. 놀랬어요. 놀랬어요. 뭐야? 어떤 거야? 뭐야? 뭐야? 진짜. 아, 진짜 의상 못 했어. 안 믿기나 봐. 계속 번갈아 봐. 세봄이 꽤 맞는지 안 믿기나 봐. 후회했어요. 보지 말 걸. 너무, 너무 빨리 알아버리니까. 엄청 복잡해요. 어떻게 해. 아, 그래. 보지 말지. 빨리 열어. 안 빨간지 않아요? 목 빨간데? 눈을 왜 못 봐. 왜 그래. 목도 좀 빨간 것 같고. 지금 기분은? 입술도 빨간다. 응.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라. 뭐라고?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라. 어허. 오, 이거 되게 소름끼치게 이 책 뭐예요? 너무 잔인해.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라. 어허. 맞는 말인가요? 이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지 모르잖아, 근데. 이제 다른, 응. 이성에 대한 가능성인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인지. 나이가 궁금해요, 직업이 궁금해요, 자녀의 의무가 궁금해요?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, 자녀의 의무. 아,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. 그쵸, 중요하죠. 자녀가 있다 하면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? 진짜 닥쳐봐야 될 것 같아요, 저한테. 이게 진짜 내 문제로 와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상상만 하는 거니까. 그쵸. 세곰 씨는 눈치챌 수 있겠다. 알았을까 몰랐을까 또 신경 쓸 것 같고.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내 칩으로 들켜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. 민성이가 이제 마음이 변해가는 걸 말하는 게 이제 느껴진다면 좀 그럴 것 같아. 진짜 너무 슬프죠. 근데 만약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어지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또. 알고 좋아하면 진짜니까. 응 ad bell. 이거 Throughout the day. 맞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